렛츠고 가자 사무라이 하하 별이 누나 1년 20배? 그렇지 나이스 조금만 더 와 요거 제발 하나만 떨궈줘 하나만 야 이거 20배 나와서 못먹으면 병신이다 진짜 야 이거 20배 나와서 못먹으면 병신이야 정말 이거 병신이야 나 병신 되는거야 그냥 아 이 미친놈 나 병신 만들려고 그냥 아주 지랄을 하네 그냥 와 나 병신이야? 달룡이 병신이에요? 와 씨 엄마 어 머리 아파 달룡이 병신 됐네요 그냥 얘네한테 오늘 사무라이한테 겁나 당하는 달룡이 아주 죽겠네요 아 오늘 사무라이한테 너무 당하는거 같애 메가에서부터 사무라이 퍽까지 하하 1열 또 좋고 5배? 2배? 일단 1열은 좋아 1열은 잘 나오네 5열만 안 나오면 돼요 5열만 2열 3열 4열 2열 4열 2열 3열 4열? 2열 3열? 아 왜 안나와 3열 2열? 엄맘 아 뭐야아 야 야 인마 정신 안차리냐? 일단 9배 아 아 나이스야? 와 이거 뭐야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게 뭐야아 아따 진짜 아 아 빨갱이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자 야 아이 그림은 괜찮았는데 와이드는 마지막에 떨어져서 사람 배리네 4열 4열도 나쁘지는 않아요 2열 3열 1열 나오지마 1열 나오면 거의 안나오는거 같애 2열 3열 나와라 나이스 야 2열 3열 기다리고 있을게 펴고 펴 뽑고 있으면 되는거냐? 야 달룡이 펴 뽑았다 펴 샀다 빨리 나와줘 아 좀 떨궈주라 엄맘 이건 아니지 않냐? 야 이건 아니지 와 씨 한번 더 갈게요 다시 레츠고 아 저녁구간이 조금 안좋네 형님 허기형님 이리오세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테니까 남자손도 괜찮으면 형님 오세요 마사지 해드릴테니까 제가 아주 싹 풀어드릴게요 그렇지 잠깐만요 8배 그렇지 걸렸어 걸렸어 형님 걸렸어 걸렸어 요거 걸린거야 그렇지 왔어 더이상 얘기 안할게요 나 더이상 얘기 안할게 가만히 있을게요 자스톤 우먼 달룡이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저 그렇지 역시 달룡이 끈기 하나는 죽인다 진짜 끝까지 밀고 가면 이 끈기 그래야지 한방 먹지 그렇지 나이스 바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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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이 형님 메롱 메롱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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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스폰스 아주 많이 남았고요 나이스 바비 땡큐 왔어 오켜바리 아우 좋아 아우 너무 좋아 그렇지 이거지 이거 아우 좋아 아우 대안이 형님 이거지 이거 대안이 형님 아따 나이스 바비 나이스 바비 아 우리 해선이 형님 추천도 감사하고요 아 근데 또 끈기있게 갔잖아요 하하하하 그것도 인정해주세요 형님 해선이 형님 나이스 나이스 태안이 형님 메롱 메롱 하하하하 이거지 이거 아따 맛있구만 달달하구만 4800배 4800배